어 포화사님 해드릴게요 심폐수생 형님 아이디랑 비번호 매체사다 써주세요 갑니다 일단 심폐수생 좀 시작할게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형님 살려드릴게요 살릴 수 있어 이거 카트바디 몇개 있네 와 카트바디 없네 아 상자를 모아야 되는데 잠깐만 잡은 딱 하나다 이거 와 짜장기어 사야됩니다 가자 이거 짜장기어 간다 형님 살려드리겠습니다 짜장기어 우린 하자 인생 역전 간다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 110, 120, 140, 140 잠깐만요 플라인패드 있나요? 아 플라인패드 뽑아야 되네 플라인패드 뽑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야돼 이거 짜장기어 짜장기어 무조건 해야되네 아 붙개비 무제한 케미야 어서오고 아이 가망있죠? 걱정 마세요 살릴 스위치 무조건 무조건 살립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아아 아 2호 남았는데 30 안돼 아 근데 합성 일단 보자 이제 합성까지 안 해도 뽑을 수 있어 기다려봐 아 근데 잠깐만 차가 많이 없네 이거 기간제 합성은 힘들걸요 기간 잡성 힘듭니다 없습니다 악성카드 내 괴롭힘 좀 시키자 이거 안되겠다 수술하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님 자 비번 132 좀 들어와주세요 금득 수술이시고 햄버거 시켜야겠다 햄버거 좀 시킬게요 빨리 먹어야겠다 새우버거 세트 먹을까 얘들아 뭐 먹을까 치킨버거 세트 먹을까 새우버거 세트 먹을까 새우버거 세트 먹자 새우버거 세트에 폰셀러도 추가해야겠다 아 내 배달좀 하려구요 배달 신청 주문해놨어 주문해놓음 와 26560 2 수워리 질성 와 26000 터졌어 정마말봐 와 레벨을 20번 와 개맞다 코인 보소, 이 코인 다시 돌봐 코인 쓴 거 다시, 아까 다시 바꿔 시켰다 아 붙었는데 왜 돌렸지? 아 잠깐만 아 붙었는데 아 너무 빨리 했어 아 왜 그래 아 저거 날렸어 자 햄버거 왔다 햄버거가 왔대 햄버거가 왔대 형들 햄버거 좀 먹고 하자 맛있게 시작 quella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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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Etang 먹기 에장 을 갑자기 원래 이게 이래요 이래서 합성을 안하지 아 이거 무죄 맞아 11시간만 채워도 무죄죠 10개에 10,500캐시야? 미친거 아니야? 존나 비싸네 이거 아 진짜 안되겠다 이 아이디 이 아이디 필살기가 하겠습니다 레이슨 캐시 5,000원 이 아이디 필살기 레이슨 캐시 5,000원 갑니다 합성으로 그나마 내가 봤을 때 학생이 나일 것 같아 레이슨 캐시 5,000원 2,000원이면 출발할 것 같은데? 자물쇠 이거를 아 뭐야 대가리를 써야지 2,000원치 코인을 바꾸네 역시 똑똑이에요 존나 안먹어 2,000원 2,000원 10,000원 10,000원이 살렸다 이~~~~ 어... 이걸 살린다 아... 진짜 이 아이디 2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살리는데 아... 저 공격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실버린 아... 아... 진짜 존내 힘들었다 일단 그래도 기간 잡석으로 마지막에 현질가... 그 이제 쿠폰 5천짜리 캐시 쿠폰 그것까지 써가면서 아... 진짜 살렸습니다... 마지막으로 수상 한 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.. 빡세다 이 아이들은 이용 만드는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 이거 차가 제일 좋은 게 파라곤이 있었어가지고 처음에 차가운 거 아니야 아, 못때다 탈락 탈락 자자니 자자자자자 아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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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를 하다니 방으셔가지고 정식 좀 할 수 있습니다. 방으셔가지고 정식 좀 할 수 있습니다. tools . . . . . . 다가가가 내가 이상한다 어.. 된나만나요 저요? 야 이거 파츠까지 힘들어 처음엔 빨간 단갑이었어 주면 Madame 사라곤 노강녹파츠 하나 했어 지나갔다 와 이건 무제한한데 얻었으면 성공했지 또 다른 장자 다음 예준 힘든 과정이었다 정말 아 맞다. 이게 셰프타운가? 이게 셰프타운 잘못한게 아니네 자 0점 더 만들어볼게요 1등 방금 셰프타고 굉장히 몸짱 잘못했으니까 아 처음에 진짜 파라곤 한대 있었는데 파라곤 한대는 아니지만 파라곤 노강 노파츠 있었는데 내가 갈았죠 그렇게 열심히 갔어요 파이팅 시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